e-pip의 귀마개는 전자식 귀마개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케이스는 USB 타입의 마이크로 B 충전 파트에 USB 케이블 마이크로 B 부분을 꼽고 USB 케이블에 전원이 제공되는 USB 단자를 연결하여 충전합니다. 전자식 귀마개는 충전 단자가 부분에 잘 끼워져 있고 USB 케이블이 전원 공급 장치와 잘 연결되어 있다면 케이스 안쪽에 충전 상태 표시등이 켜집니다. 충전 중에는 빨간색 등이, 완충된 후에는 초록색 등이 켜지며 충전 상태 표시등이 깜빡일 때에는 충전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충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80분이며 완충된 귀마개는 최대 1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마개 본체의 끝 부분에 귀마개 팁 결합 부분이 정렬되도록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귀마개 팁을 귀마개 본체의 튀어나온 부분에 잘 결합합니다. 양쪽 귀마개 본체를 연결하여 옥에 걸거나 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 끈은 귀마개 팁 연결 시 본체에 튀어나온 부분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